이념의 모블럭스 안녕하세요 자 이번에 저희가 할 게임은 이 조프라는 게임인데 한번 오늘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츠 고 어 얼굴이 너무 무서워 이거 게임 어 어 이렇게 집에다 태블를 파밍하는 거구먼 얘들아 우리 같이 생존하자 아 감이 오기 전까지 빨리 아이템을 확보해야돼 아,어서 있어 파밍.x3 모르지 우리가 여기 어디서 어떻게 알아 오,뭐야. 저거인가보다 아침에는 조금 오오오! 아침에는 움직이네 somebody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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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하하! 아! 이러지 마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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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집 안에 템이 있나봐 빨리 파밍해야 돼 밤에는 저 얼굴 괴물들이 막 쳐들어오나봐 뿅 아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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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죽어! 잠시만 세게 물린 것 같은데 괜찮은 거 맞나? 머리가 터졌어 어! 나 망치 같은 거 먹었다 어! 잠깐만 이러지마 망치 망치 나 죽는다 나 죽는다 안돼 안돼 내 템 벌써? 벌써 여맨아 어딘데? 괜찮아 괜찮아 또 먹으면 돼 초코바 빨리 다들 만나고 싶어 저 길바닥에 환한 조프 있는데 이거 여맨이 때린 조프인가 보다 아잉! 쭈득이 패써 어? 찾았다 안녕 안녕 오케이 오케이 짓들이 다 털렸는데 그냥 문이나 막아야겠다 이제 어? 여기 어디서 누가 아이템 먹는 소리가 났는데? 어! 머리다! 어! 도와줄게! 머리야 도와줄게! 오빠 문이 사라졌어 나는 이 앞집에 있을게 리아야 우린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어떡하지? 얘들아 합류해 우리한테 우리한테 합류해 어딨는데 주변에 뭐 있어 어디있다 건물 뭐 있어 조금만한 1층짜리 건물이 많아 아! 어? 여기 아니야 여맨아? 그런거 같은데? 마트 같은데 네모네모 건물이 많아 어? 여기네 그러면 여기네 빨리 저녁이 되기 전에 집을 찾아야 된다고 망치 찾았어? 얍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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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그냥 굳이 잡는다고 얍! 또 할게! 얍! 으으 고마워 아 스트레스 풀려 망치다는 해가 지고 있대. 빨리 빨리 얘들아. 일단 한 마리라도 잡을래. 들어가야겠다. 마리아 괜찮아? 야! 나 가있어! 여기야! 죽었다고? 지금 저녁이 됐는데. 저녁 됐다. 저녁 되면 뭐 어떻게 되는 거지? 나 왔다 와볼래? 여면아 궁금하면? 숨죽이는 중. 안 돼 안 돼. 나 지금 무기가 바로밖에 없어. 아 이렇게? 만약에 쳐들어오면은 저기 뒷문으로 도망치자. 그리고 리아네 쪽으로 가자. 음 좋은데? 야! smartest! 야, 됐어! 애, 이거 얼굴이 몇 개야, 이거? 잠시만 이거 두しょう Sagente 존나? 리이다, 괜찮아? 도망 가야 돼. 도망 가야 돼 이거 어디로 가야 돼? 너무 많아서 안 돼 이거 어디래? 리아네 집에 어딘데? 빨리 말해줘. 리아네야, 유syl. 여기x3 그 ceri&위세을 데리고 들어오면 어떡해! 잡아, 잡아! 야야야아, yeah 못 막아요! 망치누! 야! 저거 저거 저거! 미호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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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는 장! 막는 장! 막고 있는데 어떡해 잡아서! 잡아서! 도망실래! 도망실래! 막아! 너가 거기 막아! 내가 반대편 막을게 미안하라 미안하라 나 살초비 너무 아팠어 살아남은 사람이 있어? 나 봐주고? 진짜로? 대단한데? 아 지금 2일차 됐네 와 나가면 안되는구나 천천히 나가면 안되는거인거야 하하하하하 봐보래요 헷뜬다 헷뜬다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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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고싶어 이게 좁은집에 가서 막아야되는거같아 으아아아아아아아아 와 와 이게 뭐 이렇게 많아 오 좋은데 이거 총도있나보네 총알도있네 오오 하하하하하하 으아 와 병원에 여기 너무 많은데? 병원에 여기 너무 많은거 아냐? 와 이거 못들어가겠다 사람있다 저기 나 망치있어 총있는거 날아 총있는거 날아 그래? 어디어디어디어디 못참지 총은 못참지 여기 건물 여기 건물 여기 건물 빵 오오오 오 한방이야 한방이야? 셋꽃났구만 어 여기 총 2마리다 어 요매나 너 괜찮 야 이거 먹어 이거 마셔 이거 마셔 피가 elo 어 말이 고마리다 얘 confinement 에ㅇㅇ 너 왜 왜 진짜 많이 막고왔어 애들 무서워 빨리 빨리 죽지그랬어또 뭐 이거 여기서 마Ö 여기서 막자 여기가 좋은데? 어 여기 창문 2개다 창문 2개야 혹시 먹을거있는 사람 이거 아 네 유일한 식량인데 아 그래서 초코바다 고마워 초코바 맛있다 눈물난다 이거 고였어 근데 이거 샷건이 있으니까 여기가 좋은데? 오 여기 창문 두개다 창문 두개야 혹시 먹을 거 있는 사람 이거 아 네 유일한 식량인데? 아 초코바다 고마워 초코바 맛있다 눈물 난다 이거 근데 이거 샷건이 있으니까 들어오면은 샷건을 쏘고 망치로 계속 막고 한 명은 이 바닥에 까는 이유가 뭐야? 어 읽어봐 읽어보라고? 바보 아 얘가 썼잖아 아 바보라고? 오 어 바보야 나는 아니 난 벽을 만들어 놓겠어 오?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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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은데? 벙커 아님? 얘들아 나 벙커 만드는 중 나 혼자 살게 얘들아 아 같이 살아야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잘 있어 으아악 잠깐 야 벽을 벽을 뜨는데 야 위래 봐 야 위래 봐 피에에에에에에에에 아 뭐야 벙커 만들었어 잘 있어 빨리 아야 같이 같이 살다 야 야 야 야 야 저 거대한 얼굴은 뭔데? 나 아무것도 야 얘들아 나 나가고 싶어 아니 지 천장을 뚫는 거는 너만 몰라 야 얼굴 오바잖아 얼굴 오바잖아 얼굴 오바잖아 얼굴 오바잖아 천장을 뚫는 게 아니 천장이 뚫렸어 얘들아 봤어 방금? 뭐야 저거 어떻게 막으라는 거야 천장을 뚫네 근데 우리 이정도 막은 거 아니야? 이쯤에서 소리가 들려 마리는 죽었구나 어 야 니아야 너 나 할 수 있어? 니아야 뭐해? 나 집 만들었어 나올 수 있어? 아니 집이 맞긴 해 근데 이거 나 나 나갈 생각이 없어 얘들아 너무 무섭거든 어 얘들아 다 만들었는데 우리 못 들어가 아 진짜 바보잖아 어 됐다 들어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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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공사할게 아침대도 공사할게 이거 맞겠는데 어떻게 뚫을 건데 옆에 집까지 지붕이 다 뚫렸는데 괜찮아 괜찮아 어? 살려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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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해 어맨아 총 안 쏴주고 나 있는지 몰랐지 나 지금 보수 중 얘들아 내가 밖에 있는 것도 죽여줄게 진짜 진짜 이 게임 이렇게 하는 사람 없을 듯? 뭐하는 거야 우리 집 짓는 중 집 막는 거야 야 이거 어떻게 뚫을 건데 이거는 말이 안 돼 이거는 진짜 무쇠를 만들고 있는데 나 집에 들어갈 수 있지 나 나는 오함가 낀다 여기 어떻게 나가냐 이게 니가 다이어트를 안 했기 때문이야 뭐? 그게 아니라 여메아 너 어딨어 여메아 너 어딨어 여메아 너 어딨어 너야 총 쏘는데 안 했어? 너 어딨어 여메아 야 돌아오세요 지구로 돌아오세요 자 해가 지고 있습니다 저도 가고싶어요 네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문 닫을거에요 빨리 오세요 아니지 모르겠어 길이 높아 내 하시判요 어차피 못 들어와 오와 너무 아늑해 리아야 어구 나는데 여기? 나 리아야 리아는 천재인가? 너무 아늑해서 너무 기분이 좋아 나 어딨어 어 빨리 와 빨리 온나 온나 빨리 들어와 어 어 빨리 들어와 우리는 완벽한 요새를 지웠어 당황하지 말고 자 괴물들아 이거 한번 뚫어봐 어쩔것네 너희가 뭐할 수 있는데? 으헤헤헤헤 굴랑가? 우와 몇마리야 위에! 위 엄청 많아 위를 봐봐 너무 찡그러워 어? 뭐가 있어? 나도 궁금해 여기에서 100만점 수 있을 때? 뭐야? 얼마 부서지지도 않았는데? 최강힘! 뭐야 왜 이렇게 쉬워졌어? 이제 아늑하고 회피해 이렇게 할 사람 없을듯 우리 진심으로 즐기는 중? 우리 집이다 미안한데 나가줄래? 우리 집이다 단단한 우리 집 야 누구 덕분에 총이 생겼는데 또 마리가 몇 분 뒤에 우리 집 어디야? 이렇게 보이는걸? 마리는 매일 힘들어 몰라 나도 이렇게 집 나가면 고생이란 말이 저럴 때 쓰는 말이야 나 지금 비버야 우리가 공약법을 하나 만든거지 아니 근데 너무 이제 건물보다 커지고 있어 우리의 판자가 이거를 제작자가 무한으로 준게 실수인거 같아 이거 보고 폐차할수도 있어 와 이거 여기서 한 1년 살려도 되겠는걸? 어 해가 뜨고 있대 마리아 돌아와야 돼 나 가고 싶어 어딘데 여기가 어떻게 알아 우리가 어 왔다 밖에도 판정들 좀 해야겠는데 마리아 여기야 네 일로와 이쪽 잠깐만 좋아졌어 야 고마리필 왜 이렇게 없어 이게 뭐야 마리아 우리가 자 옵니다 못 그리고 igtum 괜찮아 괜찮아 일단 들어와 봐 우리 집이 라고 야 진짜 못생겼다 터치기 토마토 터치는 느낌 괴물들이 포기했어 근데 확실한 건 아 야 정신집은 가지 마라 힘들다 이빨 나간다 이런다 아 아침 다 먹은다 와 편안하다 안되겠다 너네들의 그 재미를 위해서 내가 괴물로 변해볼게 어? 그럼 여메 죽이면 되는 거 아니야? 저 집을 한번 제가 직접 한번 부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됐어 괴물 히이익 으와 무서워 저기있다 넌 우리 상대 지령이야? 안되 저기있다 어머 algorithm 뭐야 점프 저거다 저거 어 저거야? 목맞혔지롱 맨 집 부숴봐 집 집 잡고 부숴보시지 이빨 나간다 내 이빨 넌 뭐야 뭐야 하나도 안 Abram 아 넌 뭐야? 마리아! 어! 어! 피 없어! 피 없어! 마리아! 마리아! 우리 집은 내가 지킨다! 일로와! 덤벼! 아! 거팜! 아휴 정말 집에 왜 날파리가 날아다니냐? 아휴! 안되겠다 이거 저녁되면은 친구들과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좋겠네요 친구들이 너 공격하는 거 아니야? 그럴 리가 어, 뭐야! 어! 안에서 잡으러 왔다! 알았어 일단은 저녁이 될때까지 기다려야겠어 숨어있어야겠다 저녁이 되면은 저녁들 맛있게 아 textbook 먹어줘야겠다 다 여맨이나 골라 치켜야겠다 여배는 어딨지? 몰래 지켜보는 중 웃는구나! 변태같아! 이 자식이! 고르 이거구나! 맛있는 거 복수하잖아! 됐다 이제 우리 친구들이 올 차례야! 진짜 무서워 여배는 한밤탕 놀아보자고! 인간고기들이 맛있어 보이니까! 여배는 여기 안에 있을게 인간이었던 삶을 부럽게 만들어줄게 너들이 후회하게 될 건데 친구들은 강력하거든? 네 친구들 짧더라 친구들아! 총 공격해! 왜 없어? 나 왜 왕따인데 여배는 혼자래요 여배는 공격해야 하는데요 내 친구들 왔다! 가! 공격! 드디어 왔구나 내 친구들! 이게 여배인지 좀 아프네 이게 여배 같은데? 얘들아 이거 못들어 안돼 그냥 100마리 형 100마리는 있어야겠어 여배인 죽었다 여배인이었나보다 아니 이거 못들겠는데요? 저거 진짜 최강인데요? 최강하우스인데? 여배인이다 저거 쟤 여배인한테 못들어 야 인간이 있어! 여배인잖아! 철수할게! 얘들아 미안하다 안되겠다 까불어 까불어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괴물들은 다시 외계 행성으로 다시 돌아갔다고 합니다 잘 가라 인간들은 정말 무서워 문 닫고 그냥 집에서 살래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해주시고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